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성남에 있는 탄천에 산책 나왔습니다 호요드님 산책 나오니까 어때요? 많이 좋죠? 여기 보니까 오리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오리 보이세요? 오리 저기 가고 있어요 근데 좀 작게 나오네 갔어요 까치도 날아가고요 와 해가 떴어요 해를 또 보네요 해를 보니까 또 너무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산책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잖아요 그쵸? 호요 아재님 그러니까 지금 산책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날씨도 크고 하고 경치가 한결 좋아졌죠 어머 저게 뭐야 저 뛰어다니네 저게 막 뛰어가는 애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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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저기 우와 개는 아닌데 저쪽에 노루나 사슴인 것 같은데요 노루나 사슴인 것 같은데요 오 그러니까 여기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노루사슴인데 노루사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야 이렇게 또 오늘 나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경치를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이게 이제 이거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경치잖아요 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볼 수 없는 그런 경치여서 네 너무 예쁩니다 네 노루나 사슴도 뛰어다니고 오 경치가 확 빛이 나요 길이 오 여기 참새들이 우와 여기 참새대가 왔어요 오 여기 보세요 바글바글해요 우와 참새대들이 여기 네 참새대 안녕 우와 오 참새 보이세요? 여기 이렇게 다 앉아있는데 가지마 오 제가 오니까 다 갔어요 어떻게 이동했어요 아 이녀석들 제가 오니까 다 가버리네요 저기 앉아있어요 저기 네 오는 제대로 된 참새대를 만났네요 점검다리 갑니다 자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여기 우와 소리 들리시죠 여기 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요 물 올려나? 아 지금 갑자기 추워져 응 지금 추워져 이제 갑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갑니다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은 뒤로 보내고 새롭게 만날 새해에는 좋은 일 기쁜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여서 행복한 호야 아재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탄천의 겨울 힐링 산책길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